으 저기 화장실 있다 화장실 아 똥 마려와 빨리가야겠다 내가 먼저 쐴 거예요 아 colleague finishing up 어 뭐야 어 무엇 뒤에 화장실 있어요 여기 피가 엄청 많은데 근데 잠깐만 이거 뭔가 이상한데 누구가 피똥 싼 건가 들어가봐 들어가봐 ancient koń 났다 어... 어? 뭐야 똥 급해 죽겠는데 어? 어 저기 병기다! 내가 먼저 할거야! ... 응? 엉덩이 뭐가! 어... ... 어? 저51 저Carl 저weis 저거 저거 뭐야 ег... 어 똥이 급해 죽겠는데 화장실에서 이상한 머리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러다 똥 또 고르겠어 빨리 똥 싸여나 Spirit 아악 급등 어이씨 뭐야 변기통 괴물이라도 나오는거 아님? 스킬베디 스킬베디 스캐베디 스캐베디링 빈빈빈빈 اي아아어 помощью ,ическая 이것으로 똥 한번 싸우고 무지... 아무래도 이 화장실에 이상한 괴물같은게 있는거 같은데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어딜 들어온거야? 나도 모르겠어 도대체 어디야? 아무래도 화장실 괴물같은게 있는거 같은데 여기서 탈출하자 이 화장실에 이상한 괴물같은게 있는거 같아요 네! 네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와봐! 와봐! 와봐 스키밀은 이렇게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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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악 훅이 쥬어 훅이 쥬어 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 저 당신을 도망쳐야 겠다! 잠깐만! 일어나서 진짜 싸! 어! 레고 찾았다! 진짜 싸버려! 야 잠깐만 저거 뭐냐고 저거 뭐냐고 아 몰라 일단 나가요 빨리! 이건가? 여기로 나가면 되나? 야 온다 쫓아온다! 쫓아온다! 도망가도! 이어가야옇ligen!! 오어어어오오오 수키비디Whomdom예스 예스! 고마웅! 에스슨glich인 수키비디움동예스! 예스! 예스! 고마웅 자 이거 탈출구가 어딨어? 이 층에 올라가봐야되나? 으아아아!!!! 으아ㅏㅏ!!! 하!하!하!!하!하!!하!하!! 뭐랄까? 오 저거 뭐냐? 저.. 너.. 똥.. 쌓여있잖아 똥 쌓여 있잖아 난 이상하니.. 어느정도 다 취해야겠사 와아! 허하!!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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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.. 오아! 하하하하하하 스토 혼 arkadaş 너로ừa 으 proved 나 죽어 이리와! 이리와! 들어와! 들어가! 오지마! 오지마! 오면 쏜다! 오면 쏜다! 예스 예스 아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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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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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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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caine 내 척 처분 주머니에서 꺼냈다 오기만 해봐 그냥 닦아 이야아아아아ㅏ아 know 하하하하하하 내가 잡았다 내가 잡았다 으아 kle! 야! 왔잖아! 또! 진짜 무섭게 생겼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! 너 또 마렵지? 아아, 마렵지? 마렵지? 너? 헉 허어어어... 어 추명 추명 추명! 아아 뜨거워 뜨거워 아아 저 레버가 어딘가에 있을텐데 네네 스키바디 스키바디 letter 옆 Bhagavet Whataker 엔 десят이 Ethereumaron 다 썼거든? 빨래 레버 찾아봐! 레버! 난 그냥 똥을 싸고 싶었을 뿐인데 제발 한 번 봐줘 이제 안 쓸게 이제 안 쓸게 이제 안 쓸게 진짜 한 번 안 쓸게 똥 안 마려 진짜 쉽게 생겼어 다 버려줄게 야 그만 좀 쫓아 우리 어떡해 너 때문에 네가 총 쏴고 더 화났다 더 화나 어? 찰다 찰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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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들려 야 똥 싸면 어떻게 변기통에 내려 뭐라는 거야 쇼꼰 밥이래 이게 똥이 하나 먹어 내가 많이 싸줄게 지금이야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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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너와라고 깍 동료레 동료레 야 제발 한 번만 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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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! 여기 누구 있어! 못 터졌어! 2층 상자는 다 털었는데 없었어 그러면 없는 거 아니야? 없는 거 아니야? 레버? 다 찾아봤는데 나도? 레버가 없는 거 같은데? 레버가 없는 거 같아!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! 못해! 레버가 없는 거 같아! 기비디더 옵니다! 예쓰! 안 묻었나? 종이 벗도 없는데 휴지가 있네 이거? 뭐? 하.. 이 화장실.. 돈이 아니구만 징기 어렵다 멀머려가란 버린마우 우리 김이디 덤덤 예스 쾅keep forcé 뭐 이미 되겠어 으...으으으으어 الأ양 르블마아 아 안 마려... 또 안 마려워요 안 마렵다고 어떻게 좀 궁금해 아아아아!!! 안 마려 안 마렵다고 웃bird 입으로 가.. 비비디 덤덤.. approaches 오!!! 저거 무섭게 생겼네 야! 저거 무섭게 생겼네? I REA, SEE YOU あい、 See you I REA, SEE YOU, TU 진짜 Burns едь mañana 이름표가 보이면 좋잖아 왜 모델 이름표가 보이면 좋잖아 나도 신속받았어 야 이거 왜 안올라가져 이름표가 보이면 좋잖아 어? 뭐야? 가자 아저씨 가자 이러다가 진짜 쏴버리겠어 뭐야 뭐야 문이 열려있네 문이 저게 왜 열렸니? 레버로 바뀌었던데 밸런스 조정을 해준게 아니까 운영자가 아저씨 레버 있어요 레버 어어 아저씨 나한테 아저씨 일로와봐 나 레버 있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내가 이 7초짜리 투명 물량이 있거든 이걸 던질테니까 머리있는거부터 빼 머리있는거부터 빼야돼 머리있는거부터 빼라 했잖아 바보야 아니 머리있는거부터 빼라니까 뚠 distingu maneira 똥이 죽collora 똥안 마렵다고 똥앗 updated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ㅏ 스키비디 completo markings 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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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안가지 느낌이 좀 쎄한데?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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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단 이거 탈출구가 어디인거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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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으으으읍 ㅎㅎㅎ 와봐와봐 뭐야 놀래라 내가 먼저 가볼게 내가 먼저 가볼게 야 문 열어!! 문 열어!! 문 열어!! 미안해 이거 어떻게 가라고 어떻게 가라고 아 못참겼다 나와라 기관총 야와라 기관총 기관총 쏘는데 야 채널 기관총을 쏜다고 니 열수에 온다 보니깐 야야야 반대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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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죽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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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죽여 있는데 잠깐만 아 call 멘트abilir 내 뭐지? 더우ayım 패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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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올라가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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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쭉쭉쭉 잠깐만 가 가 가 가 가 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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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아앜 나와라 머싱건! 야 놔! 스키비디 덤덤 예스 예스 내가 집이 오베려구 스키비디 덤덤 예스 예스 스키비디 덤덤 올라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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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구? 탈출구 여섯을 비워?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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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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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구 여섯 찾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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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따라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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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여기서 나가서 똥싸자 나 네더발드 검 있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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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여줄게 어 그거 한방검이잖아 맞아 나오면 잡아 탈출하자 그리고 어 미안해 왜 나를 때려 아니 왜 나를 때려 아니 왜 나를 때려 달리기 키랑 던출기 키랑 요로로님 죽고 싶어요? 왜 나를 때리냐구요 아니 달리기 키랑 던출기 키랑 중복이었지 뭐야 때려 때려 스키비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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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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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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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탈출구 여섯 있어 어 여기 가자 가자 호의해줄게 어 여기 여기 요로로가 어 어 나 하나 더 있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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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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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자자 검 있으니까 때려 한 번밖에 못 쓴다 그 검 알지? 알지 조심조심 자 천천히 천천히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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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 검 들어 검 검 들으라고 검 스키비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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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갔어 오케오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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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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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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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도 잡아줘 저것도 잡아줘 아아! 치코 다 아파 아아 치코 아 어떡해 한 방금 아니야 그거? 한 방금 이거 죄송합니다 오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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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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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가자 가자 응아 하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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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자 화장실이다 화장실 아무튼 모르겠어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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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따왔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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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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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뒤에서 쫌 잡았어 빨리 거부러 때려줘 거부러 때려줘 거부러 때려줘 거부러 때려줘 거부러 때려줘 야 거부러 때려달라고 야 알았어 내가 밀칠게 아아아아 야 진짜 못 깨끗게 됐어 저거 뭐야 야 저거 내려줘 저거 내려줘 내가 오면 밀칠게 검침을 좋아 으아아아아악 아... 뭐야? 이 거대한 변기통이 있는데요? 이 거대한 변기통에다가 스키디비를 미루면 이기는 거 같죠? 맞습니다! 왔다 왔다 아 잠깐만! 아 잠깐만! 스키비디! 스키비디! 스키비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됐다! 한 마리 넣고! 왜 나를 밀었어? 아... 실수했지 왜 나를 밀었어! 또 들어가 또 들어가 아? 이제 안 왔나? 이제 안 오나? 야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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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왔다 왔다 많이 화가 났는데? 어... 거렸다 거렸다 으아아! 정도다! 가라 요루루론 아아아아아아! 시바 시바 시일다 시일다 실패하고 실패하고 야 밀어 밀어어어어어어 밀어어어 막아 막아 못 오게 막아 하하하하 귀엽네? 뭐야 너무 급할 줄 난거 아니야?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싸우는 스키디비 괴물을 피해서 자 탈출해 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스키디비씨 한번 크기를 엄청 늘려보세요 스키디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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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무섭다 무섭게 생겼다 진짜 못생겼다 그게 뭐야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